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간에이돌 조광남입니다 네 뭐 워낙 오늘 누구 나오시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니까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재밌고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레드 베이베 자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페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 베이베입니다 레드 베이베 여러분들께서 주간에 나와주셨는데요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 베이베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린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레드 베이베 웬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레드 베이베 여러분들과 함께 주간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쵸? 아니 형들이 보기 어때요? 너무 재밌죠? 역대급이고 역대급 진짜 아 이정도의 예능감이 있었다라고 하죠 아 맞아 저도 대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녹화가 지금 현재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오늘 녹화 살짝 스포어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오늘 녹화 대박입니다 오 맞아요 저희가 레전드 예능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레전드를 또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진짜로 새로운 레전드 하나 나왔어요 아 이렇게 다섯 분이 다 재밌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뭐 조금 조금씩 스포어해 주신다면요? 일단 게임들이 너무 새로워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게임들이기 때문에 보면서 너무 즐겁고 같이 약간 하고 싶을 정도 네 일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게임들이 준비가 돼 있었죠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근황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알려드릴 거 있잖아요 오늘 큰일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12시에 네 오늘 밤 추나잇 12시에 저희 음파음파 뮤직비디오가 상공개되는데요 음파음파 많이 많이 뮤직비디오 봐주시고 내일 저녁 여섯시에는 또 풀 앨범이 나옵니다 저희의 여섯 곡이 담긴 앨범이 또 나오니까요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음파음파를 미리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너무 대박이었고 안무가 너무 귀여워요 완전히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맞죠? 네 맞아요 맞아요 궁금하지? 잠시 12시면 오픈이 되는 거죠?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아이돌 챔프 앱에서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 우리 레드벨벳에게 가장 보고 싶은 게 인싸하트래요 그래서 한 분씩 인싸하트를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슬기씨부터 인싸하트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방금 조이가 아이디어를 줬는데요 곰돌이 하트예요 대박 자 이번엔 조이 씨요 네 저는 약속 하트인데요 자 너랑 나랑 오늘 약속한 거야 오 대박 자 이번엔 예리 씨 저는 어디서 본 하트 네 네 오우 야 아 진짜 확실히 인싸들이다 전 작가님이 알려주시는데 네 그게 왜 하트예요? 뭐예요? 반쪽 하트? 오 이것도 새롭다 네 그럼 한 손으로 하면 되겠네 그럼 한 손으로 되겠네 자 이번엔 웬디 씨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? 야 이렇게 하트가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저 이걸로 그랬군요 어떤가 어떤가 오 이것도 다 안 된다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이렇게 귀여운 하트가 예 저는 돼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씩 그리고 또 각자 윙크 한번씩 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들고 자 팬분들께 네 여러분 음파음파 기대 많이 되시죠? 저도 아직 저희 뮤직비디오를 아직 못 봐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오 너무 좋습니다 노래 아 네 여기까지 네 네 여러분 저희 음파음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음파음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야야 너 잘한다 진짜 진짜 네 여러분 주가나도 음파음파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여러분 음파음파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가나도 주가나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레드벨벳이 나오는 네 언제 방송이 되죠? 네 8월 28일 오후 수요일 오후 5시 레드벨벳 편 주간아이돌 본방사수 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네 레드벨벳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저희 또 주간아이돌 레드벨벳아 남은 녹화도 잘하겠습니다 레드벨벳 대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웅파웅파 화이팅 웅파웅파 웅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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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파